헨리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씨. 멋있어요. 중앙 서주시고 정면 한번 봐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멋져요. 왼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오른쪽 보시고 왼쪽도. 왼쪽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더 멋진 것 같아요. 오른쪽 또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씨. 감사합니다.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제가 들어드릴까요? 무겁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팔 운동 많이 했거든요. 가장 기대되는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일단 너무 여러분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헨리씨의 매력에 빠진 거죠.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지만 또 아티스트로서도 헨리씨의 재능을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뭐 음악은 그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네. 장벽이 없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네. 저는 다 좋죠. 근데 뭐 저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우리 한 번쯤 같이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함께 콜라보를 많은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매력 발산의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매력 발산의 포즈. 헨리씨를 매력 발산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지게. 네. 어떻게 할까요? 컴온. 네. 너무 쑥스러워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트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트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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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눈을 질끈 감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마지막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네. 화이팅. 네. 네. 시상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토홀 행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 오랜 시간 자리.